弟がアメリカのアイドルをアレンジするのはアンペアだ 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악센트에 관한 유형의 총정리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제가 악센트는 단어나 구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 내에서 한번 높아졌던 음이 툭 하고 떨어지는 그렇게 떨어지면서 생기는 음의 낙차 즉 우리가 악센트 핵이라고 하는 그런 돋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일정한 고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 설명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에 제가 설명했었던 기초 강의를 좀 듣고 오셔야지 제대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음의 패턴이라고 하는 악센트를 통해서 일본어라고 하는 언어는요 아 이 소리의 덩어리가 하나의 묶음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청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부수적으로는 동음이의어 즉 철자가 같은 단어들이 다른 의미로 쓰일 수 있게끔 알게 해준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악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띄어쓰기 기능을 해주는 단위이면서 다른 의미와 구분을 해주는 그런 부가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리듬의 패턴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듣기에는 아 일본어 스럽구나 라고 하는 리듬이 생길 수 있게끔 일본어 특유의 리듬을 생성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때 이 소리의 높낮이 패턴이라고 하는 악센트는요 일정한 형태로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악센트의 핵이라고 하는 높아졌다가 툭 떨어지는 낙차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 따면은 단어 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센트의 핵이 없는 형태를 무 악센트 있는 형태를 유 악센트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여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큰 두 패턴이 일본어 단어 전체의 악센트 패턴을 양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 악센트 즉 악센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악센트의 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위치에 위치하는가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무 악센트를 평판식 형태라고 부른다거나 유 악센트를 기복식 위치에 따른 형태를 두고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구분은 학문적인 구분을 위한 것이라서 이름이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더 혼란시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머리부터 처음에 오는 경우를 플러스 1 악센트 두 번째 글자에 오는 경우를 플러스 2 악센트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어요 단어의 머리부터 시작한다면 플러스로 단어의 끝부분부터 세린다면 마이너스라는 세아리는 방향을 의미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맨 처음에 붙이고 그 다음에 오는 숫자는 몇 번째 글자 몇 번째 모라의 악센트의 핵이 위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표기방식이에요 즉 플러스 2 악센트라고 한다면 머리부터 두 번째 글자에 악센트가 오는 악센트 형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 탁 이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예를 빨리 돕고 또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네 글자 요모라의 단어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뒤에 조사 다라던가 가라던가 와라던가 오 같은 것을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실전에서 쓸 때는 단어만 딱 던져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사가 붙어서 나오니까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읽을 건지 지금 제가 옆에 악센트가 몇 번째 오는지 표기를 해뒀죠? 그것을 보시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한번 따라해보신 다음에 제가 어떤 식으로 발음하는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은 단어만 설명을 해줬을 때는 그런가? 저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뭉치고 하나하나 정착이 되면서 일본어스러운 리듬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런 식으로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장을 읽을 때와 제가 읽을 때의 차이 악센트를 유의하면서 읽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빠르게 읽어보면은 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약간 일본어스러운 리듬감을 형성하면서 악센트를 제대로 말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악센트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산술적인 계산을 한다면은 N글자의 단어 이번에는 네 글자짜리 단어였죠? 그렇다면 N글자짜리 단어의 경우에는 각 글자마다 악센트가 올 수 있고 마지막으로 무악센트라고 하는 패턴이 한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1 플러스 1개의 악센트 패턴이라고 하는 게 경우의 수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선생님들은 두고형, 중고형, 미고형, 평판형 이거 네 개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분류상의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는 악센트를 단순하게 내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어당 악센트를 어떤 식으로 부여한지 내가 모른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일단 여기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의 악센트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던가 어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터넷 사이트로는 OJAD라고 하는 사이트가 존재하고 사이트라던 어플로는 일본어 한방 검색 혹은 올 고쿠고지 땡이라고 하는 어플이 존재하니 그 어플을 통해서 악센트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 외에는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특정 글자수라던가 특정 어종이라던가 아니면은 특정 형태의 단어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런 식으로 이런 악센트 패턴으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유추해내기가 더 쉽겠죠 왜냐하면 악센트라고 하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패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한 확률을 사용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명사 어휘가 굉장히 많아요 수십만 단어가 있는데 그 수십만 단어를 조사해 보면은요 무악센트라고 하는 악센트가 약 50%를 차지합니다 전체의 50%를 무악센트로 그냥 대충 떼우고 있는 거예요 또 가장 적은 악센트의 형태를 보자면은 마이너스 1악센트 즉 아까 전에 오토오토어처럼 마지막 글자에 악센트를 넣는 형태는요 일본어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 형태예요 전체 명사 어휘 중에서 약 5%가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입니다 그마저도 그 무악센트랑 혼동해서 쓰거나 한 개 더 앞에 있는 마이너스 2 형태와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에는 이 마지막 글자의 악센트가 오는 형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상식선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악센트 형태와 채 5%도 차지하지 않는 악센트 형태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악센트는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패턴 내에서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쓰는 일본어 자체가 이런 특정한 패턴의 리듬감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일본어의 리듬 자체가 일본인이 듣기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유창하게 일본어 스러운 리듬을 습득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으로서의 악센트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서 예측할 수 있게 해주고 사용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악센트, 리듬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쭉 해나갈 생각이에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본어 강의 자취생K의 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